오랜만이야 롱타이노스 아우! 내가 그냥 하자고 했잖아 오랜만에 하는 지금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마원땡이 돌아왔어요 개웃긴 해서 촬영을 계속 한다는 게 나도 알게 모르게 부담이 있을 때도 있고 계속 같이 있는 시간 중에 많은 비유를 차지하게 되면 친구랑 보낼 때가 더 해방감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철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저희 망원때 같이 저녁을 먹다가 저희 매니저님이 푸쉬를 해가지고 고맙다 30만인데 이거 버리고 갈 거냐고 정신 차려야지 요즘에 댓글이 들어온 게 달리더라 너네 소식 좀 전해달라고 나온 소식이 있는데 오늘 뒤지게 아팠어 내가 또 병간호 잘 해줬지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저희 브이로그에 자주 나올 뿐이에요 저희 망원땡 끊임없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국 구독자분들도 많이 설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만 가능 끝날까지 브이로그에 이렇게 같이 발맞추는 거 하나 들어가서 저희 그림도 놨고 어떻게 영상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왜 기억 안 나는 줄 알아? 왜? 난 원래 내가 안 찍었어 너가 찍었지 여보는 원래 안 찍었어 여보가 찍었지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 내가 변한 건 뭘까 난 원래 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닭다리를 안 해서 그렇구나 어 닭다리를 해야겠다 계속 푸시해야겠다 닭다리를 해? 내가 하는 역할을 내가 다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 내가 여보를 너무 풀어줬어 어이없네 여보가 열심히 해야 여보가 우리가 결혼을 올릴 수 있는 날도 앞당겨지는 거라고 어? 그것도 그렇네 내가 왜 빨리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도 얘기하면 재밌겠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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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롱타임노우 씨 오랜만이야 롱타임노우 씨 이렇게 내가 지금 셀카모드로 찍는 건 오랜만인데 그래 우리 여보 어? 나 근데 오늘 너무 아팠어 사실 망고 여러분 저 오늘 많이 아팠어요 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팩이 데리고 병원도 길치 없고 가서 링거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실 땀을 진창 흘리고 그리고 이제 키미랑 지금 친구 잠깐 와가지고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온갖 뽐뿌를 또 넣어가지고 빨리 시작해라 30만인데 어? 이거 버리고 갈 거냐고 정신 차려야지 지금 요즘에 하다보니까 그래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일단 카메라를 들었어 그래서 지금 키미랑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해야겠다 우리가 영상을 쓴 이유 하면서 이제 아 저희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이런 말을 몇 번 근데 찍었다? 맞아 그치? 근데 안 써먹었나? 멤버십에만 올렸나? 아니면 거의 그냥 몰라 그랬나봐 근데 그래서 이 영상은 멤버십에는 안 쓸 거야 왜냐면 이거 진짜 이거는 브이로그를 시작하는 영상으로 하고 싶어 맞아요 진짜요 저희 이제 다시 시작할라 망고분들이 댓글로 너네 어딨어? 너네 소식 궁금해 너네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답글도 못 달겠어 너무 오래돼서 어 그리고 내가 언제 시작할지 잘 모르겠어 나도 맞아 그게 모르겠어 나도 궁금해요 나도 내가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해 이제 쉬다 보면은 더 그렇게 돼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는 에너지가 많아 맞아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것도 그래 여보 영상을 시작하는 댄스를 보여줘 어 잘하네? 언제 또 그런 거 했어? 잘하네 아주 리리스를 맨날 봐가지고 웃기네 아주 여보 우리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해야 돼 삼각대 삼각대 여보 우리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해야 돼 삼각대 우리 브이로그를 시작해야 돼 오늘 촬영해야 돼 빨리 이렇게 하루하루 주체될 수 없어 여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유튜버야 삼각대 여기 있다 그래 와 진짜 오랜만에 뭔가 마음을 먹었어 진짜 오랜만이다 마음 먹은 거 또 그 와중에 장비는 또 새로 하나 더 늘었어요? 장비만 장비가 또 늘어가지고 장비가 또 늘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시는데? 망원땡 세장비 도입 아름다운 음식을 위해서 이게 잘 되나? 테스트도 좀 해봐야겠어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 이게 잘 뽑힌 냄새가? 또 연예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아 손털? 그냥 왜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원래 밖에서 바람 막아주는 거야 아 밖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다 꼭 안 해도 돼 근데 밖에는 이게 예뻐 그리고 이게 이거보다 훨씬 예뻐서 안 돼 예쁘잖아 이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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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할 거 귀찮으니까? 그냥 하고 다음에 안 되나? 귀찮네 아우 내가 그냥 하자 그랬잖아 어버 오랜만에 하는 지금 브이로그에서 또 싸울래? 됐어? 난 준비됐어 아 이거 하나 다 시작하는데도 오래 한참 걸렸네 무슨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되지? 이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인사를 해야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망원땡TV 망고커플팀 택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신지 진짜 오래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영상을 신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는 좀 많이 지치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영상을 계속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에너지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쉬어야겠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되게 힘겨워했었잖아요 이렇게 5개월 정도 쉬다 보니까 우리한테 망원땡TV 망고커플 채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맞아 그게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다시 재발견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쉬게 된 그 시점에서 저랑 키미랑 피로도도 높아져 있었고 그래서 쉬었는데 그 시기 동안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던 일본식 덮밥집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저의 가게가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지금 인테리어 엄청 끝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많이 바빴어요 그때 진짜 막 3주 정도는 하루도 못 쉬고 매일 하루 종일 주방에서 계속 쉬었는데 나도 온 줄 알았잖아 완전 살처네 혼자여가지고 그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유튜브만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제 삶이자 동시에 일인 거예요 이게 재밌게만 하고 싶은데 또 재밌게만 되지도 않는 거야 그 영상에 대한 결과를 보거나 이러면 또 속상할 때도 있고 맞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결국에 영상 올리면은 이게 어쨌든 뭔가 수익 구조가 있어야지 되니까 영상 올리고 조회수가 또 잘 안 나오거나 뭐가 잘 안 되면은 또 더 힘들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음식점을 제가 운영하면서 물론 더 힘든 점이 있지만 마음은 편해졌어 뭔가 수익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또 갖고 있고 하니까 각자의 생계가 있고 각자 돈을 벌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더 잡지 못하다가 과연 이 유튜브 채널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시 깊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그 여보 말대로 딱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갔는데 단계가 나 좀 있었어 어떻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안 하니까 너무 좋지 그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압박이 되게 많았나 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았지 처음에는 그러면서도 사실 저희가 또 미국 대사관 통해서 막 그런 크리에이터 모임도 가고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만나고 막 하는데 알게 모르게 아 뭔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구요 맞아 일단 좀 재밌게 해보자 라는 게 커진거지 약간 근데 나는 사실은 좀 의미가 큰 것 같아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이제 키어로사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좋은 영향력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기여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인가 봐 나는 그냥 어차피 돈 버는 거는 이제 직장에서 돈 버는 거고 유튜브는 나한테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해줄 수 있는? 나도 그런데 여보도 물론 그랬지 나만 돈 얘기하다가 지금 여보가 갑자기 의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보가 나는이라고 붙이니까 나만 이렇게 우리는? 내가 여보고 여보가 나지 아니 근데 올해 키업 퍼레이드 때 부캐 던지면서 행진했잖아 엠네스트에서 이번에 우리 결혼 앨범 나왔다고 보내줬어 아 저거 박스가 앨범이야? 어 난 여보가 촬영할 때 뜯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가 했네 이거 봐 대박 미쳤어 봐 보여줘 봐 대박 뭐야 왜 이렇게 예뻐 킹팩팩님께 무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신나게 행진한 웨딩마치를 추억하며 다시 한번 두 분의 그냥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23년 7월에 엠네스트 한국지부한테 우리 앨범을 받았어 그러게 영광이야 하나 둘 셋 그냥 결혼이야 이거 우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봉탕처럼 끓여먹었던 사진들이야 아 그냥 이런 사진도 같이 넣어줬구나 그냥 결혼이야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 예뻐 진짜 예쁘다 미쳤어 여보 야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어때 내 얼굴 이뻐 이뻐 미쳤어 이거 봐 와 이거 명성상에서 왜이렇게 예뻐 또 이거 찍었을때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쁘다고 칭찬해줬어 맞아 그게 너무 좋았어 미쳤어 대박 미쳤지 여보 그래 이거 찍을때 얼마나 우리 이거 광나는거 다 땀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우리 자부 누나 결혼사실도 잘 나온거 같아 우리 부캐 던질때 또 에피소드 하나 있었잖아 저희가 이거 부캐 던질때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거에요 저희를 아 뭐지 약간 왜냐면 키워 키퍼하고 하면 너무 방해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계속 되니까 우리가 찍으면서도 혹시 또 갑자기 행패부리거나 이럴 수 있어서 내가 한쪽으로 신경이 계속 쓰이는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혹시 자기도 저거 부캐 좀 받아볼 수 있냐고 맞아 네?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둘이 하는거 자기도 부캐 받아보면 안 돼 그래서 너무 되죠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같이 해서 이제 부캐 던지는 시험 진짜 할아버지가 자기 부캐 던지는거 찍어달라고 다른 엠네스트 직원분한테 카메라도 지어주고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캐 던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받으시면서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 태어나서 부캐 처음 받아본다고 그치 우리도 처음 던져본다고 근데 뭔가 나는 그게 내 감동이었던거지 왜냐면 가장 긴장감 있는 어떤 대상이 그렇게 먼저 말을 해주니까 아 내가 생각보다 나의 편견도 아직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역편견 맞아요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예쁘고 엠네스트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웬만한 신혼부부들보다 자꾸 여보의 누나 자꾸 경쟁을 갑자기 어쨌든 사실 쉬면서 저희 관계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때 우리가 고민했던게 기억도 안난다 사실은 기억 안나 그렇게 하면서 생각날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게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는게 필요한거 같아 우리가 이제 시간을 편안하게 많이 보내면서 서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걷기도 많이 걷고 같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게 많이 채워지니까 이제 해보자가 되는거 같아 맞아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마원 댁이 돌아왔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려주시는 분들 좀 계셨을거에요 분명히 너무 감사하단 말 드리고 싶고 특히나 또 멤버십으로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멤버십 탈퇴 안하고 계속 이렇게 붙잡고 계셨던 망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좀 열심히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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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래 맛있다 그래 맛있다 그래 안 보여 어 아이씨 이씨 수건 좀 여보가 잘못했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보가 눈이 뒤에 내가 뒤에 눈이 없으면 눈 있는 사람이 해야지 님 PD님 이 촬영번호보다가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해달라 그래